하하하하하하 지금 가셔야죠 집에 없어요? 오케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잠시만 감사드리고요 음 잠시만요 네 제가 4년만에 이제 첫 콘텐츠를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?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았지? 근데 항상 나 준비 안 되겠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사실 준비 안 되어있을 거예요 항상 I'll never be ready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제부터 올해 언제보다 더 저 진짜 그냥 막 했어요 이것도 막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도 다시 그냥 막 해보고 겁이 나도 그냥 했는데 물론 불편할 때도 많았지만 결과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 막 달려볼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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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